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범윤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언급하며 종교인이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범윤스님이 온라인을 통해 백중 법문을 전했습니다. 백중은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날이라며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는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등은 막았지만 강한 비바람으로 벽화가 훼손됐습니다. 고려 고승의 생전 모습을 형상화한 합천해인사 건칠희랑대사 좌상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현존하는 초상 조각 중 가장 오래된 유물로 원형의 보존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김경호 국가무역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를 만났습니다. 사경의 역사와 사경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사경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BTN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선출된 이종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민간에서 행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을 잘 찾아서 하길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최주도 기자입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신임 대표 상임의장이자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 상임의장은 통일부의 일을 도와 민간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민화협이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산림녹화협력사업인 결혜의 숲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화협에서 역점을 두고 사고 있는 결혜숙에 관해서는 총력을 다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평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환경 구축에 고민해서 성과 있는 진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원행스님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행이 멈춰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에서 민화협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게 군사부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일몰이 되면 철수를 해야 돼요. 신계사에서. 그게 많지 않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거기를 좀 풀어서 저녁에도 우리 민간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템플같은 게 활발하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상임위장은 템플스테이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행스님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 가운데 종교인들 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들이라도 우리가 서로 막내하면서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나 민화협 측에서 그런 걸 잘 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종교인들과 뜻이 있는 민화협 대표들에도 자리를 경고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상임위장은 북한과의 신뢰 형성에 희망이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교계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 하는 일들이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민간인들끼리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이기응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주윤식 차기 회장 당선인의 이춘인법회가 다음 달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이기응 현 회장과 주윤식 당선인은 어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신도회 지도법사와 부회장 추천을 요청하며 향후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5대, 26대에 걸쳐 8년간 신도회 발전을 이끈 이기응 회장의 퇴임 간담회는 오는 23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주윤식 제27대 회장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며 취임법회는 10월 6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중앙신도회가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토의 법륜스님이 온라인을 통해 백중 법문을 전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제는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던 지난 2일 백중 회양을 맞아 정토의 법륜스님이 온라인을 통해 백중의 진정한 의미를 전했습니다. 과거 인도에서 부모를 천도하던 종교의식이 불교의 수행적 의미와 결합하며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백중, 우란분절을 법륜스님은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로 세우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건져 인간계나 천상으로 구제하기 위해 행해지는 백중 천도제는 모든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법륜스님은 설명했습니다. 우울한 분절의 뜻은 울란바나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울란바나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로 세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중절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백 가지 음식을 공량하고 백 명의 대중에게 공량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백종, 백중이라고도 불리는 우란분절은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를 대신해 자식이 대신 베풀어 그 공덕으로 선망 부모의 천도를 기원합니다. 그렇기에 백중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주는 날이기도 하다고 법륜스님은 설명합니다. 또 법륜스님은 부처님에게 공량을 올리는 공덕과 같은 네 가지를 설명하며 백중에 음식을 나누는 의미를 확대해 기아와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교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업장을, 그 죄업을 녹이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려서 그 공덕으로 부모님의 그런 죄업을 녹인다. 이런 의미예요. 특히 세계적으로 적어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약이 없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내 이 백중기도 공덕으로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여 지이다. 하지만 이런 선한 행위는 당장의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결과만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인형 과부는 기계적으로 움직여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인형 과부란 것은 어떤 복수나 응징이 아니에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시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말이 고아도 오는 말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비난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좋다. 남에게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내가 복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륜스님의 경자년 백중 회양 법무는 오는 6일 오후 4시 BTN 불규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영축총림통도사는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등 큰 피해는 막았지만 강한 비바람으로 벽화가 훼손됐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북상하자 영축총림통도사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경례를 가르는 강이 범람에 원룡교가 잠기자 스님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비바람이 아주 거셌는데 다행스럽게 통도산은 소나무 한 7, 8그루 정도가 훼손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극락보전 뒤에 반야용선이 비바람에 좀 많이 파여져서 훼손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고려 공민항 18년 성국대사에 의해 건립된 극락보전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194호로 아미타부를 봉환하고 외벽의 반야용선을 표현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세에 제작되었지만 구도나 내용이 보기 드문 우수한 작품이 이번 태풍의 비바람에 하단 부분이 박락된 것입니다. 통도사 측은 경내 벽화 기록화 사업과 더불어 벽화 상태 조사 및 보존처리 예산을 신청해 놓은 현 시점에 벽화가 훼손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이삭에 이어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으로 남은 벽화들마저 박락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해 종무소 국장, 과장스님들과 종무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피해 확산은 막았지만 박락된 벽화에 안타까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국가 행정당국, 문화재청의 체계적인 벽화 보존 지원과 예산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기장 안적사도 지난 수해 피해 복구를 마치기 전 다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 지역을 관통한 어제 새벽 기장 안적사에도 초속 45m의 강풍과 폭우가 몰아쳐 경래 대웅전 출입문이 파손되고 천학문 기와 일부가 바람에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적사는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축대 일부와 계곡 돌다리가 파손되고 경래 공양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복구가 완료되기 전 다시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적사 주지 원여스님은 다시 피해가 발생돼 안타까운 마음이며 지자체에서 종교시설은 피해 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해 제대로 원상 복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려 고승의 생전 모습을 형상화한 합천해인사 건칠 희랑대사 좌상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현존하는 초상 조각 중 가장 오래된 유물로 원형의 보존성과 생동감 넘치는 기법, 인물의 역사성 등 탁월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고려대장경 희랑대사 좌상 이윤 행사. 당시 취타대와 전통의장대의 호의 속에 꽃피운 성보 행렬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의 뜻깊은 의미를 알리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환인심을 각인시켰습니다. 팔만대장경과 함께 법보종찰 해인사의 또 다른 상징인 보물 제999호 희랑대사 좌상이 국보로 승격됩니다. 성보는 신라말부터 고려 초까지 활동한 희랑대사의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돼 현존하는 최고 초상 조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고승의 조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우리나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실제 생존했던 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 조각품으로 전래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에 건칠 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주름이라든지 모코였던 형태라든지 핏줄 이런 실제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조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 성보 조사에서 이뤄진 연구 중 탁월한 보존성이 드러나는데 얼굴과 가슴, 무릎 등 안면은 건칠,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해 별다른 이상 없이 당시의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건칠기법 적용으로 육체의 굴곡과 피부 표현 등이 자연스럽고 아담한 등신대와 미소가 10개 퍼진 입술, 노세한 살갗 위로 드러난 골격 등 생동감이 넘치는 표현이 돋보입니다. 조선시대 고서인 유가야기에 따르면 희랑대사는 화음하게 조예가 깊었던 학생으로 해인사에 머물며 정진했고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고려 건국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인사의 중창주 손님으로서 태조 왕건의 스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사실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흉혈국인이라는 별칭을 상징하듯 가슴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특징도 보이는데 해인사 설화를 보면 희랑대사가 스님들의 수행을 돕고자 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여타 조각성을 통해 신통력을 동시에 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의 구멍은 밝게 밝히고 여러 중생들의 삶을 지혜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흉혈국인으로 표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의 뚜렷한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는 물론 고려시대 초상주곡의 실체를 일러주는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성보의 국보 지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동근입니다. 불교 경전을 종이 등에 옮겨 쓰는 수행법인 사격이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은 사경장 보유자인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불자들이 수행의 방편으로 사경을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사경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게 한 1700년 전인데요. 1700년 전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교육, 포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당시에는 필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리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사경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려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공덕을 쌓고 신앙적인 수행법으로 발전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최상의 사경을 하기 위해서 예술적인 부분들이 최상으로 가미가 되면서 고려시대에 최고로 꽃을 피웠고 조선시대에는 역불정책으로 인해서 그러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고려사경의 전통이 단절되었었죠.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최근에 와서 더더욱 지금 사경품이 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경 제작은 크게 필사와 변상도 제작, 표지장엄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사경은 경전을 옮겨 쓰는 것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불교 경전 교과서를 만드는 게 사경인데요. 그런데 보다 역법하고 보다 수승한 사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요소요소들이 이제 가미가 돼요. 그래서 불교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선묘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가 거기에 첨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을 장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표지가 있어야 그래도 가장 최상의 하나의 책으로 완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표지, 변상도, 그 다음에 이제 경문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경은 경전, 서사가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부스적으로 장엄 요소로 변상도 하고 표지가 곁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경은 간경과 연불, 참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수행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경을 하면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이제 그 사경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오감, 모든 감각기관이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눈으로는 이제 보고요. 이제 손으로는 쓰고 만약에 이제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의 경우에는 먹향, 묵향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코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손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이 핵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모든 감각기관이 총동원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행이고 그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예술 작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사경을 최상의 법 공약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사경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까요? 사경을 할 때는 수행법 이상으로 청정한 몸과 마음과 재료와 도구가 이제 거기에 동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서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하심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부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심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 신신살이를 대신하는 법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법살이의 어떤 그러한 의미를 깎지 않도록 깎아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순위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몸청정, 마음청정, 재료와 도구가 청정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처님 정신 또 거기에 그 부처님 정신이 뭐냐면 우주법계에 회양하는 그러니까 자그만한 공덕이라도 내 걸로 삼지 않고 모든 중생들한테 우주법계에 회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경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무용문화재 사경장 첫 보이자인 선생님 어떤 계기로 사경을 처음 접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부처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 이제 사경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경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접하게 됐고 97년도에 불교 사경대회에서 이제 제1의 대상을 받은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경대회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책임지고 개척해서 이후에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의무와 책임감이 이제 저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경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긋기부터 그 다음에 표지장엄, 그 다음에 변상도장엄, 그 다음에 경문, 서사 이런 이제 종합적인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선긋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부처님, 보살님의 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글, 한문, 이제 경문, 서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서체 부분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 42수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42수진원으로 우선은 기본적인 그 전통사경의 입문 부분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학습이 되면 이분들은 이제 중급과정으로 보다 조금 심화시킨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후년 정도에는 적어도 이제 금리사경, 은리사경까지도 이제 과정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찰을 가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요. 집에서 사경을 하면서 부처님의 그 정신 말씀 새겨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용순 불자님께서 100만 원을, 익명예 불자님께서 100만 원을, 김정숙 불자님께서 20만 원, 조상엽 불자님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박현숙 불자님, 손미숙 불자님, 신채민 불자님, 유미선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참고로 회원됨을 구조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ust quelle antic